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7% 올랐고요. S&P도 0.27% 올랐고 나스닥지수만 0.48%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또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스닥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5월에 팔고 떠나라. 바로 유명한 월가의 격언 중 하나죠. 과연 이 격언이 그러면 올해 5월에도 해당이 될 것인지 CNBC가 재밌는 분석기사를 써놔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전에 속보로 나온 이 소식 뭔가요? 빌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가 27년 만에 이제 헤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엄청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어쨌든 헤어진다고 합니다. CNBC 속보로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제목부터 보시면은 일단 한마디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투자자들이 오래된 월가 격언인 Sell in May, 5월에 팔아라를 무시해야 될까? 이런 제목이죠. 자 바로 요 격언인데요. Sell in May and go away. 자 그런데 이 월가의 격언이 올해에는 별로 전문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더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계획을 뭐 결정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조나단 골럽 크레딧 스위스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제 그 라임, 그 라임이 되는 라임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쁜 전략일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말했고 금요일에 이제 이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S&P500 지수 올해 전망치를 4400에서 460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 강한 실적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평균적으로 시장의 수익률은 그 5월부터 10월까지 약한 패턴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증시에서 빠져나올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만약에 매년 5월 증시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뭐 그런 격언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바닥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미국과 그리고 경제는 지난해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가 다시 붐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look at what we're having this earnings season. 올해 earnings season을 봐라 미국 기업들은 지금 예상치를 22% 상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 지표도 아주 놀라운 수준이다. 또 2분기는 심지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 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발표가 되죠. 그리고 여기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I am not selling in May. I wouldn't advise somebody else to. 나는 5월에 팔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팔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무 빨리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너무 오래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소재목을 보시면 market topping, 시장이 지금 너무 고점을 찍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전략가 같은 경우에도 이 격언을 자기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방금 소개해드린 전략가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코너스톤 매크로의 카터 월스 수석 기술적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통상적으로 이제 5월에 빠져나와서 10월에 다시 들어오는 전략은 좋지 않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증시가 좀 약한 그런 위크 피이오드를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이미 고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약간 노출도를 줄여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11월부터 4월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6개월은 좀 부신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정확한 그런 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이라도 6개월 동안 좋은 모습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사실 숫자만 보면 이 격언이 좀 혹해지는 격언이기는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던 톱10 이 해를 분석해 봤을 때 11월에서 4월까지의 수익률은 27.5% 5월부터 10월까지는 2.9%에 불과하다고 해요. 1896년부터 본다면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의 다우 평균은 5.2 5월부터 10월까지는 2.1 이렇게 돼서 이 격언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월스 전략가는 지금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계절적인 투자 전략은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벤코브 아메리카의 스테픈 수트미어 이제 이 기술적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증시는 여름에 랠리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또 조언을 하냐면요. instead of selling may and go away 이제 5월에 팔고 떠나라가 아니라 buy in may and sell july august 5월에 사서 7, 8월에 팔아라 이게 돼야 된다. 특히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해에는 여름에 더 증시가 강세를 다 내곤 했다. 여름에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네, 재밌는 기사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날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 밝아졌지만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리치먼드 여는 총재도 아직 테이퍼링 말할 때가 아니다. 연준은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배런스지를 보니까 제프리스 전략가들은 6월부터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게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8, 9월을 예상하기도 했고요. 요즘에 이제 연준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이제 앞으로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60.5를 기록해서 뭐 예비치는 하회하긴 했지만 60.5면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수치죠. 이제 50을 넘으면 경제 확장으로 여기니까 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지금 매우 상당한 인플레를 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설웨이 실적 공개하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영업이, 버크셔 해설웨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면서 1.7% 올랐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드린 기사랑도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예상을 상회한 기업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제 트위터 급락을 매수 기회로 뭐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테스트, 그런데 트위터 주가는 이날 1.15% 내렸습니다. 네, 이 밖의 종목 소식, 이제 버라이즌이 야후랑 AOL 사업부를 50억 달러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매입을, 매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 소식에 이제 주가는 보압을 나타냈고 또 애플 전문가로 유명한 이제 거밍치 전략가가 폴더블 아이폰이 2023년에 나올 것이다. 아이패드 미니보다 더 큰 화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주가는 이날 뭐 나스닥이 부진하면서 0.82% 오르는데 그쳤네요. 네,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크레셋 캐피털의 CIO인 잭 에블린의 발언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또 많은 실적이 발표되는 바쁜 한 주와 그리고 고용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금요일에 고용 지표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긍정적인 경제 및 실적 소식을 고려할 때 지금 증시가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증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이 5월에 팔고 떠나라 격언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5월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증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뱀ומ에 대해서